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영상은 호주의 간호사 체계가 한국이랑 약간 다른 것 같은데 한국에는 그냥 평간호사 말고는 바로 위가 매니저인 것 같더라고요 수간호사? 호주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호주에서 지금 간호사를 공부하고 계시는 학생분들이나 약간 궁금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퀸슬랜드 헬스 간호사 웨이지표예요 웨이지표에 간호사 레벨마다 다 나와 있어서 일단 이 웹사이트로 들어왔고요 이 웹사이트는 그냥 구글에서 퀸슬랜드 헬스 웨이지 이렇게 딱 치시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웹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호사 연봉 협상은 정부랑 2년마다 한 번씩 되는데 이 지금 웨이지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웨이지표고요 가장 커렌트한 그런 웨이지표입니다 일단 간호사의 레벨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널스 그레이드 1부터 쭉 보시면 13까지 있습니다 되게 많죠 이 13은 알라나 계열이라고 퀸슬랜드 헬스 치프는 알라나 계열인데 그 사람이고요 이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인 널싱 널스 그레이드 1 그리고 1 페이포인트 1이잖아요 어시스턴트 인 널싱도 페이포인트가 6까지 있어요 6년차까지 계속 페이 레잇이 오른다는 소리거든요 어시스턴트 인 널싱이 저희가 매일 말하는 케어러나 AIN 그런 종류의 널스죠 한국에서는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 그 포지션인데요 페이가 이제 아울리 레잇이 32불이에요 정말 높죠 제가 옛날에 처음 이제 아렌으로 널싱홈에서 취직을 했을 때 레잇이 그때 25불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AIN이 32불을 받다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AIN도 캐주얼 시급은 39불로 호주는 캐주얼로 일을 하면 돈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캐주얼로 일하는 사람들은 리브 같은 게 쌓이지 않고 리브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쓸 수 있는 리브가 없기 때문에 캐주얼 시급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턴트 인 널싱이 이렇게 6년차가 되면 아울리 레잇이 35불이 됩니다 저번에 예전에 제가 호주 간호사 연봉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마다 호주는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만약 어시스턴트 인 널싱 레벨 1으로 들어가신 분이 6년 뒤에 받는 돈은 이 레잇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건 아렌도 똑같고요 그래서 어시스턴트 인 널싱도 레벨이 2개가 있는데요 밴드가 레벨이에요 이 안에서의 레벨 이거는 스테리라이징 서비스라고 병원에서 쓰는 용품도 소독하는 병동이 있거든요 그런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어시스턴트 인 널싱은 그냥 일하는 AIM보다 조금 더 스페시픽한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밴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벌면 시급이 35불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생각보다 높죠? 그리고 이거는 레벨 2인데요 이건 언더그레저의 스튜렌드 인 널싱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코비드 때 너무 널싱들이 부족해가지고 학생 간호사를 엄청 뽑았었어요 근데 뽑은 사람들을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다시 페모넌트로 뽑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벨을 또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유심이라고 부르는데 AIM보다는 조금 더 높은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돈도 더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간호사 대신에 옵수도 잴 수 있습니다 그런 블러트패셔나 이런 거 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시작하면 32불, 33불 이렇게 받고 있죠 그리고 이 다음이 EN인데요 EN은 이제 저희가 말하는 전문대에서 졸업한 간호사들을 말하는데 EN도 레벨이 두 개로 늘었어요 원래는 인 롤드 널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인 롤드 널스랑 여기서 또 레벨업을 하면 인 롤드 널스 어드밴스 스킬 이렇게 해가지고 ENS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 롤드 널스는 레벨 3 그래서 34불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레벨 5가 되면은 37불이 됩니다 그리고 인 롤드 널스 어드밴스 스킬은 ENS라고 인 롤드 널스 중에 이렇게 이 포지션이 나오면은 이걸 신청하면은 이렇게 승진이 되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인 롤드 널스는 승진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RN이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한 개 더 만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면 38불, 40불까지 이렇게 시급이 오릅니다 생각보다 시급이 되게 세네요 40불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5 이걸 레벨 5라고 해야 되나? 네 널스 그레이드 5가 RN이에요 저희가 맨날 말하는 그냥 편 간호사가 RN입니다 그래서 RN은 리엔트리는 이거는 약간 뭐 쉬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1년 동안 이 시급으로 받는 거고요 거의 5년 정도 넘게 쉬다가 다시 간호 워크포스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일단 뉴 그레이드 에스는 이 시급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 처음에 돼가지고 퀸슬랜드 헬스로 들어왔을 때 시급이 40.5로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캐주얼로 시작을 하시게 되면 49.8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8만불이 그 기본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켄드 레이시나 이런 페널티 레이시 되게 높기 때문에 8만불보다 훨씬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풀타임 레이시이기 때문에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주에 받는 돈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 7년 차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클리니칼 널스가 있는데요 클리니칼 널스는 병원에 이제 병동마다 클리니칼 널스를 몇 명을 뽑을 수 있다 이 아워가 다 있어요 많이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리가 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동에 만약에 클리니칼 널스가 됐다 근데 다른 병동에 가도 클리니칼 널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병동에 클리니칼 널스 자리가 있어서 거기를 지원을 해서 가면 클리니칼 널스로 지원을 해서 가는 건데 자기가 클리니칼 널스가 됐다고 하면은 그 병동 안에서만 클리니칼 널스지 다른 병동에 가서는 자연적으로 클리니칼 널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동 안에서 그 포지션이 있을 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지금 병동에서 클리니칼 널스다 근데 다른 병동에 클리니칼 널스 잡이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가면은 그 병동에 가서 또 클리니칼 널스가 되는 거죠 이거는 밴드 그레이드 6고요 6에서 이제 4년 동안 또 이렇게 시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56불까지 올라가는데 또 여기서 어소시엣 클리니칼 널스 컨설턴트가 있어요 이것도 요즘 최근에 생긴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병동에서 매니저를 도와주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이게 이제 병동마다 있는데도 없고 없는데도 있는데 되게 병동에 간호사 수가 진짜 많은 그런 곳에만 이런 게 있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매니저 대신에 그런 페이퍼워크 같은 거가 되게 많잖아요 호주는 그 뭐 생리브 낸거나 뭐 아무튼 그런 돈 관련 페이퍼워크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로 이제 이 어소시엣 클리니칼 널스가 있는 병동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걸 합니다 근데 현재 저의 병동에는 없고요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병동이 커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다 클리니칼 널스 다음에는 클리니칼 널스 컨설턴트 아니면은 널스 매니저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국에서 보면은 수간호사가 이 매니저 같은데 호주에서는 이 클리니칼 널스 컨설턴트 전에 있는 이 간호 레벨이 되게 많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수간호사가 이 레벨인지 아니면은 더 높은 레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클리니칼 널스 컨설턴트는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진짜 전문 간호사 있잖아요 만약에 뭐 블러드 CNC, 리스포트리 CNC 뭐 이렇게 혼자서 움직이는 그런 전문 간호사를 말하거든요 아니면은 매니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이제 그레이드 세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면은 이렇게 4년 동안 이렇게 돈이 그냥 올라가게 됩니다 레잇이 70이네요 생각보다 레잇이 셉니다 그리고 이제 널스 프랙티셔너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잘 아시죠? 널스 프랙티셔너 MP인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까지 약도 처방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인데 요즘에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요 저희 ED에도 한 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책은 생기고 있긴 한데 이것도 별로 아직 자리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레잇이 76불까지 가네요 이것도 되게 셉니다 근데 너무 그 매니저랑 6불 차이면은 널스 프랙티셔너도 해보면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 오피스에 댁이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과장 정도도 아니고 되게 높은 그런 이 매니저들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9, 10 이렇게 디렉터 오브 널싱 어시스턴트 디렉터 오브 널싱 그리고 널싱 디렉터 익세큐티브 디렉터 오브 널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호사의 총 레벨은 13까지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부터는 진짜 뭐 병원에 하나 둘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해보시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꿈을 크게 가지시고 여기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뭐 도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까지 한 널스 프랙티셔너까지는 그냥 자기가 해보고 싶다 이랬을 때 해볼 수는 있는 그런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간호사 레벨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드렸는데요 이렇게 페이가 이렇게 주마다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뉴스하우스 웨이지나 빅토리아 가실 분들은 거기 이제 정부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널스 웨이지 레이드 이렇게 치시면은 다 나오니까 거기 가서 또 볼 수 있고요 또 주마다 이렇게 널스 레벨 계급 차이가 또 다르고 또 막 돈도 다르기 때문에 호주는 땅이 커가지고 좀 그런 게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이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대로 한번 보시면은 다른 것도 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